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고렌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압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밝은 바람이 불려 나는 나를 고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한 이 평화는 내게 붙인 오래로다 나의 볼을 빌려 가져갈 자 그린 아무 없으리라 영광 영광으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사랑의 불만을 명하고 내 영혼을 감으소서 내 영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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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으소서 내 영혼을 감으소서 내 영혼을 감으소서 세상에 마음을 그랬네 그 사랑에 물 받을 영혼을 내 영원을 담으소서 영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불결이 영원토록 내 영원을 담으소서 내 영원을 담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녀온 그 걸음만으로 우리 가문의 또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 세력들 또 우리 후대들 괴롭히려고 숨어있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줄 믿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 전하고 왔다 하더라도 왕같은 전도자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만으로도 그 장소에 갔다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흑암 세력은 벌벌 떨며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한 사람 우리 직장의 한 사람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또 우리 교회의 이 시대와 후대 앞에 한 사람으로 꼭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 손 들고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당당히 고백하시는 그런 70제자 중의 한 분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현장이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열쇠고리로 혹은 악세사리로 혹은 휴대폰 화면 배경으로 해놓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 그리스의 피를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형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내 핸드폰 화면에 밧줄 있지 않습니까? 교수영 할 때 밧줄 동그라면서 목매게 만드는 그걸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자발찌 같은 거 그걸 내 핸드폰은 배경화면에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완성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참 구원의 표식이 되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흉측한 그냥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뭐 또 좀 하나 보던데 결국 저 사람도 범죄자였구나 뭐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니 신성모독으로 저렇게 잡혀가는구나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사만 몇 방 안 맞아도 식당도 못 가는 그런 처지인데 이 당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하고 모든 경제활동이 단절되고 가족이 친척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이단 중에 괴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들이 울었죠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고 배신하지 않고 그 현장의 끝까지 따라간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형벌입니까 피를 말려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까지 나왔다고 해요 생리학적으로는 심장이 관통당할 때 물과 피를 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종일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손목과 발목 또 머리에는 멸류관을 쓰고 창으로 지킴당하고 침뱉흥당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네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라 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던진 말이 아니겠죠 지금 누구보다 위기와 문제 속에 있는 당사자가 나 때문에 울 거 없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갈급한 사람들이 죽는다 죽는다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죠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디면 완전 그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해방받고 사탄의 죄와 울무에서 벗어나며 영원한 천국의 신분과 권세를 보장받는데 우리가 못 봤다면 성경책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죠 내 주변에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데 불에 타 죽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내가 못 본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냐 이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하면 되는데 과연 내게 그런 만남들이 왜 없냐는 거죠 코로나를 하지만 더 돈 잘 벌고 더 놀러 더 다니고 더 사람 잘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모임이 활성화되고 더 활발해지는 그런 조직과 단체도 있는 거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지 않냐 이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는 늘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옆에서 할 기도도 너무나 많은데 다른 것으로 바쁘고 분주하죠 거기다가 남의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빨리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면 살아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냐 어떻게 그 전도를 시작하냐 할 것 이전에 밭이 우리말로 세고 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을 분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몰아넣고 저주를 주고 나라를 빼앗게 하고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 가고 나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 역에 돌아다니면서 미친 척 하면서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부 뭐 공원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자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밖에는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혹은 나의 건강 문제 나의 노후 문제로 너무 바쁩니다 거기에서 좀 해방된 사람은 남의 걱정을 해주는 거죠 밖에 죽어가는 사람은 천지인데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전달되고 안 좋은 것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다음 첫 번째로 부모의 눈물입니다 부모의 눈물입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언제 그렇게 울어 보셨습니까 에레미야의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 많이 흘리면 눈 따갑거든요 소금기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계속해서 나옵니다 1장 2장 3장에 내 눈물이 물처럼 내 눈물이 강처럼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내 자녀 주변들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내 자녀는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원수들이 우리 자녀들을 모두 이겨버리고 외롭고 외롭고 폐망하고 파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도 직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헌신하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살짝 했는데 우리 후대에게는 영원한 것으로 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는 완전히 흑암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성경에 연자멧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는데 창세의 3장 15절을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냥 혼자 쓴 거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짜짓게 한 게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창세의 6장 14절도 기록했죠 방주의 뭐냐 초래국기 3장 18절도 기록했습니다 피제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후대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사실상 성경 최고의 기적은 모세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미 창세기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받느냐 출애국기에 다 썼죠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한지 모릅니다 다이슨 어떻습니까 지금 토요일이 쉬고 있죠 또 토요학교 하라고 메시지도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거 벌써 나온지 10년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놀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메시지는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토요일날 전부 파티를 하죠 학생들이 거기 참석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부모들은 모르지만 그 파티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완전 쾌락과 타락으로 울고 가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토요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시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후대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계보금만 할 수 있다 세상이 말하는 하면 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모든 성전 준비를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금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했길래 노예도 포로도 아닌 속국 상황에서 후대들이 250년 만에 그 로마를 복음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그것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앞선 자로서 과연 눈물이 있었는가 그 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눈물이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후대의 눈물입니다 후대의 눈물입니다 디모데우사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오늘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가 울었다 디모데가 눈물 흘렸다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애학의 야곱과 요셉과 같은 관계죠 세계보그마의 비전이 꿈에 나올 만큼 요셉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내가 보았다 요셉 속에 있는 세계보그마의 비전의 눈물을 보았다 이것을 후대가 울린 것만 해도 참 기적이죠 우리 후대가 세계보그물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적인데 이것을 부모님이 선대가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후대의 그 눈물을 보려면 부모인 자신에게도 그 눈물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공부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찌든 어들의 눈으로 어떻게 그 후대의 눈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세계보그마의 한의 눈물이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도 눈물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이 이 비전이 이 소망이 대를 이어서 소통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내 아들아 라고 해요 디모데가 친자식이 아닌데 내 아들아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주의 종의 입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아들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되어야 됩니다 후대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주의 종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증인 설 수 있도록 눈물로 써기도 하고 훈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마치 이리 때의 양을 내어준 것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현장에 후대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눈물로써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2장 4절 말씀에 그 눈물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을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내게 물어오지도 않죠 아니 내가 먼저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없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금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랩런트가 무서운 세상에 나기 전에 보금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각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그렇게 뇌리에 박히는 거지만 실제로 무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탄이 주는 것보다 먼저 박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랩런트를 지키는 날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만나 주시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데려가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라는 말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숨을 쉽니까와 같은 질문입니다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정말 뇌에 각인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이라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보금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맛을 보아야 됩니다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극형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앞으로 후대가 고통을 당할 것이기에 아니면 너희는 나라를 뺏기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할 것이기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울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면 그거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죽어도 깨닫지 못할 그 내용을 슬퍼하라는 겁니다 딴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육신적인 고통 나라 뺏기는 소름 후대들이 당한 고통도 물론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너의 영적 상태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 깨닫지 못하니까 전달되지 않는 이 세계복음 안에 비전을 놓고 울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 다락방 다락방 하는데 기존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기존 교회란 단어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원색적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가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존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존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축복이죠 다락방 정신입니다 물론 건물, 시설,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이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유럽처럼 멋떨어진 건물 안에 박물관이 들어오고 술집이 들어오고 도서관이 들어오고 심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가 들어오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들, 조직들, 회사가 있다 한다라도 후대에 키우지 못하면 그 회사는 바로 망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패러디하지 않습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그 탄탄했던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우지 못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하나교회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한 모델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박지원 목사님과 신봉준 목사님으로 이어진 이 언약의 한과 전도가 변질되지 않고 한 번 세대교체를 느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다인가 또 여기서 2, 3, 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미디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라는 첫 번째 미션을 완수한 것이 더 하느님 모시기에 기특하고 기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검증을 한 번 받았다는 말입니다 행정과 시스템 조직과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신부터 이 정체성부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동안 악한 사탄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물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격했고 우리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익숙해져서 지금 이렇게 눌러있는 것이죠 다락방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교회 장로수련회에 저 서울예원교회까지 가서 다락방 안 하자나라는 소리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새가족들 얼마나 다락방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락방 다음에 뭐 할지 과연 알고 계십니까 다락방을 하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도 다락방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아마 하나교회 안에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 세대 교체되기 전에 당대입니다 근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정말로 이제 미디어 건축과 함께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007년도 7월에 제가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청주에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하나교회 오후에 마치고 특강 강사가 한 분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로 지금은 미디어가 발전돼서 영상으로 동시대에 볼 수 있지만 그때는 한 달이 지나서 카세트 테이프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듣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쓸 만큼 물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유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불신앙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불신앙하면서 그게 뭐겠냐 내 마음에 정말 소원이 있는데 뭐겠냐 비서들 그 당시 쓰임 받던 모든 전도자들 앞에서 질문을 던졌더니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게 보고 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아니다 틀렸다 이 연약이 변질되지 않고 호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막 피를 토하면서 울면서 다락방인데 다락방 다 걷어갔다 사탄이 다 걷어갔다 그러더라고요 20대 때 하나에게 있지도 않는 제가 그 메시지를 테이프로 받아들면서 제 중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때 다락방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영어쌤 찾아가서 어학실 내놔라고 키달라고 막 소리치고 막 거기서 제가 박근원이라는 친구랑 다락방을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10년이 더 지나서 생각나면서 무서웠습니다 아 이 말이구나 진짜로 다 가져갔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만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신학교 입학 후에 아마 제 동기들은 저를 그냥 축구하는 축구 잘하는 아이들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신학생들이 유 목사님이 만든 현장 교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약을 하실까 당시에 박근원 목사님께서 이 현장 교제 9권 정도를 A4용지 파일로 한 개씩 만들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고 현장에는 책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종이 들고 가라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 사마의원 졸업을 앞두고 저의 논문을 전도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로 써보자 그리고 현장 교제도 또 만들어보자 그래서 당시 저와 함께 미션을 훈련받던 형들 동생들과 함께 14권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학교에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 매일 추선한 기라고 교수님께도 좀 드렸었습니다 당시 15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가져갔는데 제가 제 바로 밑에 학년에게 가서 축구 같이 하는 친한 후배에게 물어봤어요 현장 교제 받았나 하니까 어머 몰라 카톡방에 메일 올라오길래 보냈다고 하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냥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락방 교제가 재편찬되었습니다 아마 원작자가 마지막으로 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남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정신이죠 근데 뉴스에 22권인데 23권이라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왜 안 바뀌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다행히 이제 몇몇 교제는 절판이 되고 가격도 인상하고 다시 이렇게 찍는다길래 아 그래도 이 현장 교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언교회가 이천몇백개의 다락방이 있고 매주간 보고가 들어간대요 저 그 사실을 들으면서 그냥 강단 나누고 산포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만든 그 교제 가지고 소통되는 그런 다락방이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락방 정신이 다락방의 정체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미스쿨 아이들이 원색적인 보험과 시의감관을 초월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전도 이거 꼭 배우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하지만 이번 달부터 교육국 교사훈련에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참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 나의 눈물 우리 후대의 눈물이 소통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보금화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성경구절 두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게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무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게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아닌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전도로 2, 3, 7 나라 5, 6, 6 살리는 귀한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대들에게 먼저 증거 가진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눈물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아라 오직 성령 충만의 원색 복음과 다섯 가지 기초 다섯 가지 훈련 다섯 가지 조직과 다섯 가지 미래를 이해한 우리 귀한 후대들 머리위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 머리위에 지구도에 온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